피와, 표에버 표에버 유지윤 개인 응원 사이트에서 POC는 왜 택시 타고 콘서트에 가셨어요?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숨기고 싶은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그날! 네, 그날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늦잠을 잤어요 아이고 11시까지 왔어야 했는데 제가 12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저희 매니저가 POC 집에서 픽업을 하고 저를 픽업하러 와야 되는데 저희 매니저가 혼자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PO는? 그랬더니 PO가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안 돼 저희 일어났는데 전화가 30통이 와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거의 그런 걸 보고 연예인병이라고 부르는 아, 그렇죠, 그렇죠 연예인병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POC가 그날 뒤늦게 리허설에 도착했는데 선글라스를 제가 쓰고 있어요 아이고 선글라스를 쓰고 오네 무슨 일일까요? 대스타 마녀? 어 오늘부터 표배우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표배우님 멋있었습니다 네 하하